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오늘 저희가 마련한 현장 업무보고 자리에 와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 후원 사업 설명회 및 현장 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학산본부장 장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업무보고는 23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업무 계획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열 번째 자리로 저희 예술학산본부 문화예술 후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 후원 사업 추진과 관련 현장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조금 사전에 양해를 구할 말씀은 지금까지 혹시 현장 업무보고를 계속 참여하시거나 관심이 있어서 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진행되는 일정은 조금 기전과가 좀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후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타 문화예지능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이나 이런 자리를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후원센터와 저희 본부에서 이러면 저희가 후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부에 있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자리를 갖고 그리고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서 예술가들이 지역과 기업과 내지는 여러 가지 후원과 기부의 제도 등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현장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 앞에 사업 설명이라는 형식을 붙여서 저희가 조금 사업 설명과 더불어서 현장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원 사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지를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수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제안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후원 사업과 관련한 사업 설명과 현장 업무보고는 잠시 후 저희 정변국 위원장의 인사 말씀 이후에 사업을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후원센터의 임주현 센터장이 각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설명과 그리고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패널로 참가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과 자유토론 형식을 빌어서 질문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도 의견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취합해서 제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플로우라든지 저희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의 현장 업무보고에서 나온 질의응답과 의견에 대해서는 간단한 팩트체크라든지 간단한 내용 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는 걸 잠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현장에 있어서의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저희 후원센터 내부라든지 저희 본부 내부에서만의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신도기포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담은 다음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런 현장 업무의 진행 방향이라서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답변을 즉흥적으로 드리기보다는 향후에 서면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표에 앞서 자료집은 저희가 사전에 이미 배포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 담당자가 아마 링크를 공유해 드렸을 텐데요 그 링크에 접속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에 있는 자료집 외에도 후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참고자료를 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8대 위원장이신 정병국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8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이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패널분들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돼서 사업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리정돈을 통해서 있으면 패널들이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패널분들은 그때 가서 저희가 여섯분들은 소개해 드리는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요즘은 패널분들에게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병국 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업무가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른 분야는 그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아마 이 분야는 사업 설명회조차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처음이다 보니까 관심들도 많으신 것 같고 처음에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은 사업 설명회가 오늘은 이 분야만 1부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고 2부에서 대국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대국민 업무보고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저희 문화예술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 고객인 거죠 정책 고객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정해져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건가 하는 것을 그 고민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만은 현장에서는 늘 부족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하고 결국 당선되는 사람들은 공모에서 선택받는 분들은 약 23%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탈락을 하게 되고 늘 부족하고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하고 왜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공료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어떤 취지로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을 했고 이것을 공모를 하게 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바꾸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그거를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올 사업은 이미 다 지난해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가감없이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이 제도 내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100%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를 하고 함께 우리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가감없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패널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게 된 것은 이분들은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또 그동안에 저희 이 사업에 직접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해보신 분들이거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두의 먼저 그분들이 말문을 터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공간의 제한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오프라인상에서 모시지 못하고 지금 이 모든 게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여기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부서 간의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부처 간의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논의를 숙의를 해서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분명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추후에 여러분들 연락처를 남겨두면 그 연락처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나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고 또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건의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됐는지 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도 계속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만요 많은 자료를 나눠드린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예술나무라고 해가지고 후원금을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회원수가 500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해가지고는 우리 예술나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큰 돈 아니더라도 3천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회원이 되시면 함께 예술나무가 더 잘 크지 않을까 이 부탁도 드리고요 이거는 어떤 돈을 여러분들한테 적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내가 3천 원 내고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월 3천 원씩 내면 이게 모아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나무를 더욱 더 무럭무럭 자라게 할 거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빅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것도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니까 다른 파트보다 오늘 자료도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 문화에서 후원 사업 설명회 및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후원센터에 임주현 센터장을 필두로 각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주현 센터장이 먼저 간략하게 사업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후원센터장 임주현입니다 문화예술지능법 제17조 2항과 3항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항에서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해서 기부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지원 사업은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1973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재원은 공공지원금 외에도 기부금 자체자금 등 많은 재원이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문예기금으로 예술활동을 위한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도 말씀드린 법률에 근거해서 예술단체들이 민간 영역으로부터 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천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서 예술단체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기부 영역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개인 기부는 2% 미만이고요 기업 기부는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문화예술 후원 브랜드로 예술나무를 런칭해서 문화예술 후원을 알리는 캠페인과 소액기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부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후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업무를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기부자와 예술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단체와 매개인력을 양성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떠한 경우 기부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 어려운 문화예술 후원 분야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건부 기부금 지원 사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기 후원 지원 사업,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 사업 그리고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운영해서 민간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서포터즈를 만들고 또 장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기업과 결연을 할 수 있도록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부금 모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후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했습니다 2022년에는 약 3만 건 170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어 지원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부 모금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정기 후원 사업을 통해 70개의 예술단체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기부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 프린스 호텔은 호텔 방 하나를 10년 가까이 소설가의 방으로 제공해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SGI 서울 보증보험은 4개의 공연에 베리어프리 지원을 해주셔서 장애인들도 예술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술단체 매개기관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기에서 참여 기업과 단체 간 6건의 협력 사례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각 사업별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역시 네트워크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부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수 사례와 가이드 제공 요청이 있었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의 사업 추진 경험과 고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23년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언급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술나무 캠페인 확산, 예술단체의 민간 재원 조성을 지원해서 재정적 자생력이 강화되게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후원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계 전체에 대한 기부 확대입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문화예술 후원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부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영태 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나무 기부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태 차장입니다 우선 조건부 지정 기부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지능법 제17조에 의거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기부금 모금과 배분을 하는 공익법인으로 수수료 1원 없이 100% 전액 예술 현장에 전달하는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재원 다각화를 위한 민간 기부금의 모금 및 지원과 민간 재원 유치로 문화예술 창작 재원 총량을 확대하여 예술 현장에 추가적인 창작 재원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사업의 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부자인 기업가 개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능하며 정부 예산처럼 엄격한 수입 지출을 통해 기부금을 관리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공익법인과 다르게 접수된 기부금 전액을 수혜자인 예술과 예술단체에 100% 전액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혜자이신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경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건부 지정 기부금 제도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도 후원이 가능하게 제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선전된 예술단체가 별도 비용 발생 없이 직접 정기 후원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으로부터 인가된 기부금 모금 예술단체의 경우에도 저희 예술위원회의 기부금 모금 및 배분에 대한 신고와 각종 공시인 기부금 영수증 발행 또 연말정상 간소와 서비스 등 국세청 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조건부 지정 기부금의 추진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문의 및 검토 단계에서 기부자가 지원하고 싶은 사업가 수혜자이신 예술가미 예술단체에 대해 저희가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목적 사업가 맞지 않는 경우와 기부자와 수혜자 간 특수관계인 가족, 친척 등의 기부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저촉되어 기부 불인정과 가산세가 발생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부자는 수혜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위원회와 기부 신청서 접수와 기부금을 입금하시게 되고 저희 위원회는 수혜자의 지원 신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수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수납 결정 후에 수혜자에게 공무를 통한 확정 통보와 지원금을 배분하고 수혜자께서는 목적 사업이 종료 후 2개월 이내 저희 정상과 정상 보고서를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예술인은 내용 검토 확정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의 세제 혜택과 관련입니다 먼저 기부자께서 주의하실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인허가 된 단체나 개인에 기부를 하실 경우에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세제 혜택이 없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하실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기부금 전액을 송금산입하여 세금 감면 효과가 있으며 개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액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해드리고요 예시로 천만원일 경우에는 150만원의 세액 공제가 예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천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 초과분의 30%가 세제 공제가 됩니다 예시로는 2천만원을 기부하셨다고 하시면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150만원 또 2천만원에 대한 초과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30%이니 300만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총 450만원 세액 공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도 안내 드린 것처럼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조건부 지정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아르코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창작자가 특정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활동 계획을 알리게 되고요 자금을 마련하는 온라인 모금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을 진행하는 텀블벅과 사회공원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을 진행하는 카카오 가치가치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이 두 개의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이곳에서 펀딩을 진행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텀블벅은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신 분들만 한번쯤 사용해 보신 플랫폼이실 텐데요 목표 금액과 펀딩 기간을 설정하고 금액 대별로 리워드를 설정하여 모금을 만든 형식입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구별되는 매력 있는 선물을 설정하는 것으로 핵심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카카오 가치가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국악 공연 우크라이나 독포를 위한 모금 콘서트 등과 같이 예술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모금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텀블벅과의 차이점은 선물 없이 일반 시민으로부터 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위원회가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텀블벅과 진행하는 창작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은 텀블벅에서 목표액 300만원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는 예술감의 예술단체입니다 지원금은 텀블벅에서 펀딩 목표액을 얼마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건대 300만원을 목표로 펀딩을 진행하셨다면 저희 예술나무를 모금한 금액 50만원을 지원하게 드리게 되고요 500만원을 목표로 펀딩을 진행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술나무로 모금한 기부금 15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 후원자 수와 최소 모금액을 달성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목표금액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채우시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저희 예술나무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채워드리고 목표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을 만족하면 예술위원회 담당자가 텀블벅에 들어가 일반 후원자와 동일하게 후원해드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 역량 강화 부분인 텀블벅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가치가치와 진행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부분입니다 목표액은 모든 단체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되고 아쉽게도 카카오 가치가치 플랫폼 성격상 개인은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시드머니 50만원에 카카오 가치가치 이용자가 댓글, 응원, SNS 공유 등을 할 경우 한 건당 200원을 선정하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간 모금을 진행하시게 되고 최종 모금에게 따라서 정산을 받게 되시는데요 사회적 가치 확산 부분은 매 분기마다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6월, 8월, 7일까지 10월, 7일까지 지원 신청을 가능하시다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 얻으실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반기에 두 차례 크라우드 펀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베네핏인데요 바로 홍보입니다 작년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펀딩 프로젝트를 어떻게 누구에게 홍보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됐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매주 오픈되는 펀딩 프로젝트를 카드 뉴스로 만들고 저희 예술위원회 SNS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매달 펀딩 성과가 좋았던 프로젝트를 저희가 잡아서 뉴스레터를 만들고 배포해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홍보에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리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막막하게만 느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작년에 약 146개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분이 저희 펀딩에 도전해서 126개가 성공했다면 좀 더 쉽게 생각이 접근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대중분들께 어떻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고민하셨다면 분명 이 크라우드 펀딩이 좋은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아르코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 사업에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예술단체 정기 후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정기 후원 지원 사업은 예술단체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금 플랫폼과 역량 가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70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별도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시고 정기 후원자 모금이 가능한 모금 페이지를 저희 예술위원회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출금 시 발생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예술위원회에 보존하고요 그래서 기부가 된 이 기부금 전액을 100% 예술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단체에서 기부금 모금이 생소하시고 또 단체가 모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예술단체를 대신해서 저희 정기 후원자에게 세제 혜택이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예술위원회에서 발급해 드리고 또 연말에는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국세청 신고도 해드리고 있다는 내용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기 후원단체로 선정이 되시면 모금 페이지를 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술단체에는 제공된 모금 페이지를 활용하셔서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게 되시게 되고요 정기 후원자 모집과 관리를 위한 홍보와 예후 활동은 예술단체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집된 후원자가 정기 후원을 신청하는 것을 약정 등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약정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시게 되면 매달 25일마다 후원금이 정기적으로 출금이 됩니다 1년에 12번 출금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금된 기부금은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수입 처리를 진행하고요 처리 완료된 기부금 후에는 저희 기부금 관리 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예술단체에서는 누적된 기부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기부금은 공간 임대료와 같은 단체 운영비나 공연 전시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고 기부금 사용 시에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해주시고 이후에 또 정상까지 사업 종료 후 정상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선정 연도 기준으로 매년 3년마다 예술단체 정기 후원단체의 재인증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재인증 심사의 부적격 및 해제 대상 사유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기 경우에는 저희 지원이 종료된다는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는 총 4차례에 걸쳐 신규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단에 지금 자료에 QR코드로 접촉하시면 공고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년 이상 예술단체 활동을 하신 단체 중에 모금 인력이 별도로 있고 후원 의사 또는 후원 정기 후원자가 10명 이상 모집된 단체의 경우에 가능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 홍보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 만족도 조사 또 예술단체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서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뉴스 레터를 마찬가지로 발송을 하고 정기 후원 단체 선정에 단체 인터뷰를 진행하고 정기 후원 입문 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후원자 예우를 위한 텀블릭 제공 등 후원자 예우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독일하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우수단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기 후원 우수단체는 정기 후원 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단체 중 우수단체 심사 선정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술단체입니다 작년에 총 5단체를 선발하였고 단체로 선발되면 1대1 컨설팅을 진행해서 또한 모금함을 개설해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의 QR코드를 통해서 각 단체별 모금함을 보실 수 있고요 22년 우수단체 5곳의 모금 총액은 전년 대비 45%가 증가하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나무 기부금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예술나무 캠페인에 대해 담당자인 이수아 대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후원센터 이수아입니다 저는 예술나무 캠페인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나무 캠페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나무는 문화예술 후원 기부 플랫폼이며 동시에 문화예술 후원 참여를 독려하는 브랜드입니다 예술나무는 문화예술 후원 가치와 후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예술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나무를 형성화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나무는 세상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이끄는 후원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예술 후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술나무 브랜드는 12년 발족하여 13년도부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요 올해 23년도 현재 캠페인 1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나무 캠페인은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 예술 후원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캠페인이 가진 목표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올해는 문화예술 후원의 필요성에 대해 실제 사례를 만들고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예술나무 캠페인은 확산과 협력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확산에 중점을 둔 23년도 캠페인 예정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캠페인입니다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 후원 실천 및 선행 사례를 문화예술계 유관 임직원부터 먼저 실천하여 문화예술 후원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체부 산하 및 유관기관 현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후원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캠페인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 후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스토리가 있는 민간 협력형 후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범국민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기업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예술 협업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기에 많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환경, 장애, 아동 등 사회공헌 활동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예술인이 함께하여 콜라보하고 해당 프로모션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가 유사하겠습니다 다만 23년도 예술나무 캠페인의 경우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예술인이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단순히 디자인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로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함께 캠페인에 협력할 유관기관과 기업, 오피니언 리더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문의도 괜찮으니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 후원 관계자 협력의 주안점을 둔 네트워크 활성화 캠페인을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후원의 직접 관계자인 기부자, 수혜자, 매개자 그룹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시스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 후원과 협력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네트워크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남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동 캠페인, 이를테면 합동 모금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6월 12일에서 15일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과 협력하여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공연예술 현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제주 문화예술 후원 우수 사례를 탐방 문화예술 ESG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비치 참여 예술 단체를 포함하여 기업과 매개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 후원과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네트워킹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과 매개기관은 사전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동 캠페인 추진의 경우 예술나무를 예술위원회만의 기부 브랜드가 아닌 문화예술 후원의 대표 플랫폼으로 사용하고자 문화예술 후원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와 교류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나무 캠페인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공동 캠페인의 경우에는 유관기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과 함께하는 후원 프로젝트로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문화예술 후원 모금 캠페인을 가정하여 기획해보았습니다 23년에는 프로젝트 주제와 콘텐츠를 기획하고 향후 2년 내 모금 캠페인 현장 운영과 모금액 기부 실행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대표 브랜드 예술나무와 공공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동참을 희망하는 문화예술 유관기관을 모집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정된 캠페인 참여 모집 외에도 우리 모두 예술을 후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예술나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후원을 검색하시면 예술나무 한 그루를 3천원부터 심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배포드린 자료집 부록에도 보시면 동참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예술나무의 숲을 가꾸는 데 많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포함한 예술나무 사업 소식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 연락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3년 캠페인에 관심이 있으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사업과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를 주관처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결원과 예술지원, 지역특성화 매칭펀드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예술지원 및 지역특성화 매칭펀드의 경우에는 기업이 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 공공기관에 후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예시로 보시면 A라는 중소기업이 천만원을 예술단체에 후원할 경우 최소 500, 최대 천만원까지 매칭 지원하여 예술단체가 1,500에서 2천만원을 수혜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0.5대 비율이며 단, 문체부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기업의 경우 최대 1대1 인센티브 혜택이 있습니다 이후 있을 인증사업 설명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사업입니다 역시 한국메세나 협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업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비로 추가 인정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예술 접대문화 조성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계 간접 지원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부터는 접대비 명칭이 업무 추진별로 변경이 되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업무 추진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후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저희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민세정 차장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후원센터 민세정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서는 첫 번째 무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 양성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술나무 캠페인 사업 그리고 예술단체와 기업의 결연 지원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기부자와 문화예술 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 매개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후원 매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속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양성 사업은요 202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20년도 8월에 기재부 선정 미래 신직업 발표 14개 중에 후원 매개 전문가로 선정되었고 새로운 직업군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후원 매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후원 매개자 양성 사업에서는 기업과 문화예술로 후원 사업을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양성 과정이 또 어떻게 연간에 운영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조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는 9월 말부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당겨서 6월부터 9월까지 입문, 심화, 고도화 총 3개의 양성 단계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6월부터 7월은 10회차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후원 매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입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총 9회차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후원 매개자로서의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심화 과정이 운영되고요 9월은 8회차로 타깃 기업을 상대로 실제 후원 제한 그리고 피칭 기법까지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우수 수료생에게는 저희가 예술위원회 후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된 경비를 지원을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후원 매개자로 활동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아트너스 클럽 4기 모집 예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희 양성 사업은 참여자 간 연대를 위해서 아트너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기수제를 도입해서 1기부터 4기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트너스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건강한 후원 문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요 아트와 가드너스를 합쳐 만든 단어이고요 아트너스 참여자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아트너스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교류화를 통한 어떤 협력 구조 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킹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교육 과정의 흐름은 설명을 드렸고요 5월 중에 저희 참여자 모집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3년도 어떻게 이번 연도에는 새롭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후원 매개자 양성 사업의 지역 확산을 위해서 찾아가는 후원 매개자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워크숍은 후원 매개 단체를 포함해서 광역문화재단 대상으로 수요처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두 개 지역의 협력 단체를 선정해서 6월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입문 과정을 수료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7, 8월 중에는 저희가 선정 단체의 일정에 맞춰서 1박 2일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3월 넷째 주에 저희 누리집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는 문화예술 분야 후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 사회공헌 분야 종사자분들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관련 기업문화재단 그리고 기업 ESG 경영 담당자 등 모집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참여 희망 기업의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수 확인서 발급 등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력이음에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 재직 경험자들이 사실 양성 사업에 참여가 용이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 고용 활성화 사업 및 다부처협업 취업지원 서비스 등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입문과정 참여자 중에서 자녀보육의 문제로 심화 과정에 지원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의 VOC를 적극 수용해서 종로구청 보육지원과 등 기관 연계 돌봄 지원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 시간만큼 해당 돌봄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향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후원 매기자 양성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연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후원 매기자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월간 아트너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웹진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 기획, 인터뷰, 디자인, 제작 등 모두 기존 참여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 지원 또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답사 그리고 후원 매기 스터디를 위한 예술가의 집, 공간 지원 등은 후원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후원 매개 인력 양성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원 매개자가 직업적으로 안착되기까지는 이 분야의 후원 매개 활동가들이 많아져야 하고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후원센터는 교육과 함께 후원 매개자들의 활동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거고요 특히 이 사업 담당자로서 또는 기획하는 입장에서 기획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은 바깥에 명함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예술 후원 인증 사업에 관해서는 김문수 과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후원 인증 사업 담당 김문수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후원 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정되고 시행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예술 후원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또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업을 정부에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 촉진과 매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로 또 우수하게 후원 활동을 하는 영리 기업과 기관을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으로 매개 단체의 경우 정관 내 문화예술 후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또 전담 조직의 구성 여부 또 재정 운영의 건전성 또 매개 실적을 평가합니다 80점 이상 득점 시 인증이 가능합니다 우수기관의 경우 전담 조직 여부와 프로그램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적정한지 또 후원액과 후원액 증가율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70점 이상 득점 시 인증이 가능하며 후원액의 경우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 따라 차별화 척도를 적용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법률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신청서와 후원 내역을 알 수 있는 공적서 또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증 절차로는 인증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전문 평가위원단의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후원 활동을 면밀히 확인하고 또 점수를 내며 이후 인증 심의를 개최하여 최종 인증 단체와 기업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인증 신청비는 없습니다 다음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수여받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3년 이후 유효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재인증이 가능합니다 재인증평가는 신규 인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3년간의 인증기간 중 연 1회 사후관리를 통해 문화인술 후원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후원 실적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증 혜택으로는 인증서, 인증패, 인증현판이 제공되고 인증마크 활용이나 또 사례집 발간, 법무부 발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언론 홍보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또한 후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여러 행사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 이외에도 정부 포상 등 다양한 인증 혜택 마련을 위해서 주무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증받기 위해 어떤 후원 활동을 해야 하는지 문화예술 후원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행사, 공연, 전시회, 심포지엄 등 개최 지원과 예술가에게 직접적인 자금, 인력, 현물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비재무적 후원으로 장소, 기술 지원도 포함됩니다 예술가와 아트 콜라보나 또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후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레저, 스포츠, 학술 연구, 복지, 교육, 환경 문제 등의 지원이나 판매 촉진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 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받은 곳은 문화예술 매개단체 8곳 또 문화예술 우수기관 53곳으로 총 61곳입니다 자세한 기업 정보와 후원 활동 내용은 저희 문화예술 후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인증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3년도 문화예술 후원 사업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아마 아까 후원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넓고 어떤 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증, 기업체, 관계 맺는 그런 네트워크도 상당히 넓어서 후원센터장의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원센터장과 그리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 사업을 후원의 활성화가 어떻게 예술계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임전센터장이 먼저 조금 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센터장으로부터 고민의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패널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나타나서 의견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의 고민의 내용들을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2023년도 저희 문화예술 후원 사업에 대한 저의 고민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1년 정도 해보면서 기부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히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예술 나무 캠페인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4년도에 대한 저희의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그래서 잘 알리고 소개하고 만날까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그래서 예술단체가 민간 재원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례를 알리고 공공지원금 외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희 혼자로는 많이 부족한데요 범예술계의 공간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예술 나무 캠페인 지역 기업들을 문화예술 후원 참여에 많이 동참시키는 부분 참여형 예우 프로그램 운영으로 후원자와 그리고 수혜자의 비전을 공유하는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매개 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인데요 후원 매개 기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후원 매개 인력들을 양성하고 인턴십을 통한 현장 경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는 인센티브 예산도 좀 더 확보해보고 그래서 기업이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유인을 높이고자 하고요 후원 매개 인력들의 인턴십 예산도 확보해서 관련 인력들이 매개 기관에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 저희의 고민은 후원의 주체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함께 노력하고 싶다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받아 함께 24년도에 사업 내용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저희가 이 후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사회 각각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전달됐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언화 예술 후원 매개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돼서는 순환님께서 예술 현장에서 후원 매개 전문가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사업 추진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꿈 디자인 2022님께서는 예전에 아르코에서 후원 매개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현업에서 현재까지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연대합시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패널 관련 댓글입니다 먼저 하우스 콘서트의 강선혜 매니저의 의견에 관련돼서 황서현님께서는 문예기금 보조금으로 기획자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여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자로서 정말 공감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요세피나 킴님께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이 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현실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제시되는 패널 토이 시간이네요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리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 회사인데 문화해설 관련 기업 아니라도 후원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가능하다는 답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요 관련돼서 추후에 오실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현장 업무 보고를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희 정명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결말은 돈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순수예술 쪽은 상황이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같이 국가의 지원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기업들의 후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기부 문화가 일천합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1973년도에 문외진흥원으로 출발을 했을 때에는 문외진흥기금을 모금을 해갔는데 그 수단이 영화 티켓을 사게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는 문외진흥기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2004년도인가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가 5천억까지 돈이 모아졌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돼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예술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분이 헌법 소원을 하면서 그게 위헌 판결을 받게 돼가지고 더 이상 그 기금을 모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천억까지 모았던 그 기금을 까먹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천억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그 기금을 운영을 해가지고 지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제 정부 예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제약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여러분들 뭐예요? 정산하시는 거잖아요 정산을 아주 이 정부 기재부가 원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에다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하시는 분들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언어 자체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 마인드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늘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정부 예산이 아닌 사회적 어떤 모금을 통해서 마련이 된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이 후원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도 고민을 하지 않고 뭐 좀 그 속탱말로 좀 많이 꼽고 더러워도 주면 주는 대로 그거 갖고 쓰자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후원 활성화에 대한 캠페인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이제 올해가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탄생을 한 지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50주년 기념사업을 뭐를 할까 거창하게 행사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분히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의 역사를 어떻게 쓸 건가 이걸 우리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3년입니다 197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3만 2천불을 넘었죠 3만 5천불까지 갔다가 올해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 떼었습니다 300불 정도가 되면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할 때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는 우리의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했었어요 그런데 100배가 늘어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고 진흥원을 만들고 문화진흥기금을 만들었던 그 선배들의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거죠 말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 시대에 살고 있고 문화강국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자양분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이러한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5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하는 데 저는 1차적으로 1조를 모으겠다 하는 거창한 목표를 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는 후원금이 정말 이 예술나문을 이렇게 튼튼하게 키우고 문화예술강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되는구나 이런 공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하는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의 장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대국민 업무보고는 1년에 한 차례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회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그 다음해에 사업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고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거나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 아래층에 이 똑같은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술나무 라운지를 1층에 있던 걸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워크샵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2층은 예술나무 라운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루 종일은 못 있습니다만 제가 2시간 정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예술나무 라운지에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오픈을 해놓고 그 시간에 오시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도 마련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예술가 말 그대로 예술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서 함께 문화강국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뒷받침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을 할애하셔서 패널로 나오셔서 5분 말씀하시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직접 현장까지 나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 업무 보고는 음악과 전통예술 현장 업무 보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좋았습니다 아유 너무 오래 고생하 suction eln Zweite 서재